안녕하세요 세이카 자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화면만 보셔도 아시겠죠? 아바타2라고 하니까 좀 조금 촌스러운데 아바타 물의 길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개봉했죠. 전세계 최초로 개봉을 해서 보고 왔는데 그냥 일단 비주얼은 압도됐고 재미가 없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적으로 봐야 되나 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최초 천만 찍은 영화고 이렇게 지금 마케팅 엄청 해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 잘 나가긴 할 거예요. 어... 비주얼이 정말 좋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2D로 봤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아바타1이 3D의 힘을 등에 얻어서 천만이 됐느니 막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모든 효과를 배제하고 2D로 봤는데 웬만하면 3D로 보시고 그것도 웬만하면 4D나 IMAX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임스 카미론 감독이 다큐를 몇 번 찍고 물에서 이제 타이타이 같은 걸 좀 찍더니 영상미가 아주 그냥 하늘에 찌릅니다. 이게 그리고 영화가 3시간 10분이잖아요. 음 그래도 대충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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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이야기가 딱 진행이 돼요. 처음에 한시... 아 좀 스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스포 싫어하시면은 바로 꺼주시고 처음에 한 시간은 이전 내용 딱 정리하고 이제 딱 전개가 들어가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 아 우리 가족? 하여튼 제이크 샤리 우리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열심히 해갖고 이제 애가 직접 낳은 게 둘이고 그치? 아 셋인가? 그 하나는 죽은 박사의 딸인 거고 하여튼 가족이 많아요. 열심히 했나봐요. 여튼 그래도 우리 가족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근데 다시 또 그 뭐야... 지구에서 다시 쳐들어오죠. 다시 쳐들어와서... 아... 그 우리 가족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있으면은 그 부족이 위험해지니까 왜냐면은 그 지구인들의 목적은 이 제이크 샤리 우리 남주인공이니까 그래서 부족을 떠나서 딴 데에 정착을 하자 까지가 한 시간 정도고 뭐 중간에 뭐 전투도 몇 번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까지 한 시간이고 이제 딴 데 간 게 그 부족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부족이 정착하면서 물에서 호흡을 길게 하는 것도 배우고 수중 생물 타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또 한 시간이고 마지막 한 시간은 이제 그 최종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빌드업을 쌓아갖고 전투가 끝나는 게 마지막 한 시간이에요 아... 근데 최종 전투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쯤이면 빨리 빌드업을 쌓아서 최종 전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빌드업만 쌓고 있지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납니다. 최종 전투가 어... 그거는 조금 난감했고 일단은 우리 소개를 잠깐 볼게요 아바타 보레길은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써울리와 네이트리가 이런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무자비하죠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를 견뎌야 하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월드와이드 역... 아 이거는 뭐... 프로그램 없네 줄거리가 아니라 속기구나 줄거리인 줄 알았네 어디 보자 포터를 잠깐 볼까요 스틸컷 어...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구인들이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하고 정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죽은 박사의 세포로 만들었다고 박사의 딸이에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 제이크 설리가 키우고 있죠 제이크 설리가 어떻게 보면 입양한 것처럼 돼서 키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제 물... 그 바닷가에 부족으로 갔을 때 그 부족의 족장이랑 그... 그... 여자 족장을 뭐라고 했더라 여자 그 주술사를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리고 이거가 좀 중요한 장면은 아니고 이 부분이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1편에 최종 법수인 사람이 그... 군인이 있잖아요 어... 잘 싸우는 군인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 1편이 너무 오래됐어 그 군인이 그니까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성격과 뭐... 그 DNA 같은 걸 있잖아요 그런 거에 데이터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제인간일수록 복제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 기억이랑 모든... 기억... 기억이랑 그... 얼굴 형태까지 다 그대로 복제되어 있는 복제... 복제인간인데 나비적으로 복제가 될거죠 어... 그래 이거는 이제 그... 물... 그... 수중... 아이... 자꾸 말이 꼬이는데 그 부족에 가서 이제 그... 여러가지... 여러가지 수중생물과 이제 노는건데 이... 수중생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고래같이 생겼죠 이... 수중생물이 지구... 에서도 얘를 노리는 이유가 얘의 뇌에 있는 그 수액 같은게 어... 노화를 방지한대요 그래서 얘를 사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살짝 떠들죠 이게 지금 일본의 폭염을 지금 겨냥하고 만든거다라는 뭐... 이상한 로마가 돌던데 여튼 이것때문에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뭐지 그... 가장... 그... 전투의 시발점이고 어... 아... 아... 그 자식들을 납치해가서 그것때문에 이제 전투가 일어나죠 이거는... 어...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 이제 그... 장례식 해주는거고 어... 되게 섞였네 장면들이 이거는... 그... 아들 둘인데 지금 아들 둘의 딸 하나잖아요 근데 아들 둘 중에 둘째 아들이 좀 말썽꾸러기에요 그래갖고 둘째 아들을 나무라야 되는데 이제 첫째한테 둘째를 잘 봐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직 어렸을 때 사냥을 가르치고 있는거고 가르치고 있는거고 이건 그... 아까 박사 딸이죠 박사 딸... 아... 박사 딸이 아닌구나 아... 박사 딸이 아니고 제이크 딸이네 제이크 딸 아직 어려요 한... 인간으로 치면 한... 10살 안된거 같은데 그런 정도의 그 포지션입니다 한 10살 정도의 초딩 포지션인데 얘가 트러블 메이커야 나름대로 트러블 메이커에요 그리고 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인간이죠 인간인데 1편에서 그 지구인들을 다 지구로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일부 지구인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너무 갓난아기는 그... 못 보냈어요 그... 우주선에 못 태운다고 해서 근데 얘가 그 갓난아기 중... 갓난아기 중이 아니라 갓난아기였는데 그때 못 보내갖고 여기서 키웠는데 근데 얘가 또 웃기게 그... 1편의 최종 빌런 그... 군인의 아들입니다 관계가... 관계가 되게 이상하죠 어... 이건 뭐 장면이 없는거고 이거는... 감독이 뭐... 지지 내리는거 같네요 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걸 보여 드릴 수도 없고 여기서 영상을 틀면은 바로 노딱이라던지 이게 뭐...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틀 수 없는거는 좀 아쉽고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어...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그... 뭐지... 영상미가 쪄니까 뭐... 3시간... 금방갑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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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 아...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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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쪼끔... 아까... 그 군인들 9만동스 1ела 정도 그렇게 부활해 갖고 걔네가 이제 그 나비 쪽에 그 습성을 배우는 부분도 나와요 다 그 뭐지 그 날라다니네 잡는 것도 나오고 그 익룡 같이 생기네 잡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편의 내용 그대로 담습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 아니어도 이미 그 뭐지 물에 사는 그 부족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적응할 때 여러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 배우는 장면 장면들이 우리가 1편에서 제이크 설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배웠던 배우면서 막 뭐 배우는 배우는 그 과정들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여러가지가 많이 겹쳐요 뭐 배경이 다르니까 물이니까 물 수중 생활이니까 뭐 다르긴 하겠지만은 여러가지 오버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살짝 쪽 살짝 지루 까진 아니고 어 애매 하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재밌어요 어 전투는 나름대로 화려하고 어 괜찮아요 전투 화려하고 재밌고 근데 아 마지막 전투가 되게 어거지스러운 게 이제 그 그 제이크 설리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나 딸들을 인질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혼자 와 그러는데 너 혼자 와 해갖고 아니 얘를 죽일거면 그냥 저격을 해서 죽이면 되지 혼자 오라고 하는데 오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전투가 일어나고 한번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 이제 애들을 또 다시 넘치했어요 구한 애들을 다시 넘치 해갖고 야 너 혼자 와 하나한테 이번에도 오다가 또 또 싸워요 아니 그냥 저격하라고 그 수많은 애들 내버려 두고 왜 저격을 안 하는 거야 악당 입장에서 뭐 주인공 입장에선 적용 안 하니까 가서 이제 좀 싸우고 좋긴 한데 애매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제이슨 카메론 감독이 1편 이후에 13년이나 걸리느냐 물어보니까 어 2편에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기다렸다고 하죠 말로는 그래서 이제 3편은 이미 다 찍어 놓고 현재 그 cg 후반 작업이라고 했고 4편은 일부 이제 촬영이 조금 들어간 상태고 5편은 지금 시나리오 작업하고 지금 뭐 미술 작업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운만 좋으면 5편까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충분히 재밌으니까 보시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스포를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들어도 재밌어 어차피 여기까지 셀카파니 셀카 했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 그럼 이제 마지막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